자, 흥국생명이에요 여름의 시작 6월이에요 흥국생명과 함께하세요 다재단은 일단은 다행히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6월달에도 똑같이 가지만 연계조건이 좀 이것저것 많이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보험료는 인상이 안됐지만 연계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효과가 나타나겠죠 전특약 감액없이 업계 최저수준의 3대 진단비 그리고 질병수두비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다사랑통합본이죠 암주요치료비 6월 5천까지 그리고 6월 비례형 일단 6월달 흥국이 좀 아셨던게 정액형밖에 없었어요 2천만원씩 5년간 나오는거 근데 실손보상처럼 비례형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정액형은 일단은 3천만원씩 5년간 1억 5천까지 보장이 되구요 여기다가 비례형 그래서 1억씩 5년간 나오는거 1억씩 5년간 그래서 5억 그래서 비례형이 6월달에 탑재가 됐다 성은바라기1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심장질환도 사종에 출시가 되었어요 심장질환 주요코드 특히 부정매 이런것도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6월달에 신상품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치매답은 다사랑보장보험이죠 경증장기요양재가급여가 업계 최저수준의 26%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가 되었다 장기요양생활자금이죠 재가와 시설 이용하지 않아도 등급만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생활자금 쭉 유지가 되구요 유병자도 높은한도 유병자도 질병수습이 100만원 항암약물과 방사선 1억까지 거기다가 간병인의 사용 입원비죠 간이형수증 케어네이션 공동간병인도 홍국생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국생명이에요 1호사고 7만원 이상 고액할인 7만원 이상 보험료 이상시에는 7만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할인은 7천원까지에요 이 뜻은 뭐냐면 할인 보험료인데요 일단은 원래 보험료가 7만5천원이었어요 그럼 5천원을 7만원 넘었으니까 5천원에 대해서 50%인 2,500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7만2,500원 3.3%죠 8만4천원 했을 때는 14,000원 7만원 빼면 14,000원 차익이 있잖아요 50%니까 7천원 할인이 돼서 7만7천원 약 8.3% 최고 할인율입니다 8만3천원이 10만원 했을 때는 3만원 할인이 되고 또 50% 할인이니까 7천원 할인이죠 최대 7천원까지 그래서 9만3천원으로 7%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월 7천원 할인받고 20년간 납부시에는 총 납입법료가 168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만원 이상 고액 할인, 추천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대 진단비 암도 5천, 내열간 허율성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열간 허율성 2천만원씩까지 여기다가 수수리비도 질병수수리비 100만원 신안에는 두 구자로 가입이 돼도 1종 20, 2종 40밖에 안 됐잖아요 훈구 같은 경우는 1종 40, 2종 50, 3종 300까지 들어가져요 좋죠? 4종 400, 5종은 500까지 가입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병구작에는 신안은 1억까지 풀어놨죠? 근데 아쉽게도 흥국은 2천만원까지 재해사망도 2천만원 보험료가 7천원 또 할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7천원 할인 최대 그래서 7만원 넘어가서 차익금액의 50%인 최대 맥시멀 7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흥국세명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6월에도 3MG 3대 진단비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흥국세명이 제일 싸다 네 그래서 흥국세명 네 지금 흥국세명이 1만 2천원 정도에요 일반암 내열과 허율성 진단비 1천만원씩 넣어도 타사립이 가장 저렴하다 자 제일 싼데 여기서 90세 100세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요 특약 업계 최고 수준에 질병수두비 100만원 질병수두비 동양이나 딴 데는 350까지 되는데 일단은 질병수두비 100만원은 업계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질병수두비 체증형은 50만원째가 5년 이후에 100만원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호종 수수비도 1종 42종 53종 3004종 1205종 2천까지 된다는 거 질병우장애 역시 5천까지 되고요 항암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어? 자 흥국세명도 기타부정매 2천만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동양생명만 단돈 만원에 가입이 됐는데요 흥국세명도 기타부정매 아이 49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암주요치료비도 최고 5년간 최대 6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장 암주요치료비 한도가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최대 3천만원으로 1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비례보장도 신규 출시가 되어 최대 1억이죠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5년간 그래서 1천만원씩 계속 내가 쓴 만큼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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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3천만원 구간별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신규로 흥국세명이 나올 예정이다 암주요치료비 하나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암수수비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호스피스까지 그래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항호르몬제는 역시 KB밖에 안된다는 거 그리고 정액보장도 암주요치료비 비례보장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최대 6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흥국세명 성은바라기님 보호막님은 설계도 하시나요? 설계도 하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흥국세명 암주요치료비를 선택하는 이유가 타산은 2천만원인데 3천만원까지 진단비가 나오고 최대 보장도 1억 5천이에요 타산은 1억인데 이게 매우 매우 좋다 그리고 보험료가 한도가 높은데 어깨 누적도 안보고 감액도 없고요 90이후에 100% 보상이 돼요 타산은 1년 미만시에 50%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암주요치료비 강화가 됐죠 그래서 주계약 100만원 암주요치료비 3첩 암주요치료비 6배 종합병원 1천만원까지 되고 보험료도 거의 3만원에서 5,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흥국세명 많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심장질환 정말 신규특약이 많이 추시가 되는데요 요즘에 정말 심장 매우 무섭죠 연계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각각 단독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심금병증 I42, I43 진단을 받아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요 심장 염증 이것도 나오고 대동매 협착 보장이 되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 그리고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발자성 빈매, 심장세동 및 조동, 심부정 거기다가 심부정과 기타 부정매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매년 증가하는 심장질환 통계를 보면요 정말 많이 걸리고 있죠 심장질환 진료 증가가 18년도에는 1조 1321억 22년도에는 약 2배의 2조 5천억 원 5년간 38.5%가 증가가 되었고요 심장질환 환자 수도 18년도에는 152만명 지금은 2년 전에는 183만명 지금은 한 200만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5년간 20%가 증가가 되고 있다 특히 남성이 58%, 여성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대 진단비 빈틈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허혈성, 부정매, 심부정 환자 비중은 이렇게 많은데요 특히 허혈성 진단비 I20-25까지 심혈관도 I47 발자성 빈매, 심바세동 및 조동 그 다음에 심부정, I50, 기타 부정매 이 모두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깨 최저 수준의 2대 진단비죠 역시 홍구군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어깨 평균 19%가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2대 진단비 올커버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허혈성, 기타 부정매, 심혈관, 내열관, 사망보장도 받을 수 있고요 20년 갱신형으로도 거의 뭐 40대 초중반 그리고 역시 이렇게 해서 가성비 좋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골라담기 신안에 이어서 역시 원조는 우리가 홍구 생명이었죠 홍구 생명이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고혈압 진단비와 갑상선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신안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신안은 인수가 좋아요 하지만 홍구군 좀 인수가 어렵습니다 거절이 많이 됐죠 아쉬운 게 한도만 좀 올리면 좋을 텐데 고지열 100만원, 고혈압 300만원, 당뇨 300만원, 대상포진 300만원, 통풍 500만원,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 1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만원대로 6대 만성질환 각각 100만원씩 넣어도 보험료가 거의 만원대 물론 최저 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2만원까지 하면 한도를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 1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병자도 높은 한도로 준비하세요 유병자 수수비 보장도 지금 홍구 생명에서 가능하고요 질병 수수비, 어깨 누적이 200만원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비 많이 원하신 분들은 질병 수수비 홍구 거 하시고 그 다음에 DB, 라이나, 동양, 어깨 누적 안보는 회사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병코드가 내가 대장용류 제거했는데 K63, D27,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2번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1호종 수수비도 1종 20, 2종 40 이렇게 보장이 되고 동일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 종별 타사는 3종, 5종 같이 수술했을 때 5종이 높은 금액만 나오지만 홍구 생명은 3종, 1종, 5종 다 같이 수술해도 전부 다 나온다는 거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도 1억까지 약물치료 5천, 방사소 5천, 그리고 80세까지 연령 구분 없이 동일 한도로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도 어깨 누적은 40이기 때문에 기존에 간병인 사용일당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훈구 3명, 그 다음에 동양 3명, 그 다음에 한화 3명 어깨 누적 없는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간이형 수준과 케어네이션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까지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까지 간병인 사용일당 2번은 6만원까지 그리고 통지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업 변경 시에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 공동 간병인도 손해보험은 7만원 미만 시에는 50% 15만원에서 50%이니까 7만 5천원 7만원 이상 썼을 때는 15만원 나오는데요 훈구군 7만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관심 없습니다 통크게 2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보험만큼 장기요양 보험도 필수죠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암환자 혹은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아요 암환자는 109만 명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는 102만 명 암환자만큼이나 많은 장기요양 수급자죠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 인정자 그래서 훈구 3명에서 장기요양 선택의 이유가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 장기요양 경증 그래서 경증은 제가급에서 50만원 나오고요 그래서 훈구 3명이 60세 남성 여성 여성이 많이 진단받고 장기요양 등급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평균 26%가 저렴하기 때문에 종신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생활자금 제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만 받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되면 2년에서 4년마다 장기요양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나중에 다시 4등급 아니면 5등급 나오는 사람이 정상이 되면 장기요양 등급 제가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오겠죠 장기요양 생활자금은 첫 번째 등급만 받으면 나중에 2년이나 4년마다 갱신이 되어도 최초 판정으로 계속 쭉 가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부부 가입 시에도 일단은 각각 5%씩 할인은 받을 수가 있고요 부부 합산 총 나비 보험료에 약 200만원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진단비죠 경증인사 장기요양 진단비 일단 가입하시고 천만원 경증인사 생활자금 20만원 1등급도 5등급 그리고 1,2등급은 20만원 경증인사 장기요양 제과 서비스도 20만원 보험료가 50대는 3만원 6만원 60대는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한번 진단받고 평생 간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제과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 안 받아도 쭉 생활자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실속 플랜이에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경증인사 장기요양 생활자금 20만원과 그 다음에 제과 서비스 20만원 중증 이상 장기요양 생활자금 1,2등급이죠 20만원 나온다는 거 보험료 3만원 5만원 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6월에도 훈구생명 신상품 많이 나왔죠 6대 고고당 대통 그리고 갑상선까지 질병수수비 그리고 5년간 6억 5천까지 나오는 정익형과 비례형 특히 비례형이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전상품 감액 없이 종신토로 보장이 되고 업계 최저 수준의 3대 진단비 질병수수비 100만원 7만원 이상 보험료 나오신 분들은 최대 7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매우 좋고요 훈구생명 355 세 가지 질문만 통과되면 유병자라도 질병수수비 100만원 항암 약물 방사선 최대 1억까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및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한도의 유병자 통합보험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훈구생명의 대표 치매보험이죠 장기요양 생활자금 경증 장기요양 재가급여 납입 면제도 되고 부부 똑같이 가입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사랑 암보험에도 암 진단 6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타사는 90인데 60일만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5년간 6억 5천만원 일단은 암 주요치료비 정액형 1억 5천 비례형 5억 그래서 6억 5천까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